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겨맨이에요 호우 그리고 제 뒤에 있는건 인겨맨 가족들 호우 자 오늘 생방송을 시작할건데요 호우 자 오늘 제 소개부터 먼저 하죠 제 이름은 24살 본명은 엄규환 아빠 역할을 맡고 있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흥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흥떼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이맨가족 사안극에서 외계인 역할로 나올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엑스트라 이수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븐 유튜브의 명가 오븐 유튜브의 내가 이수건님 했다 이수건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그쵸?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 딸이죠 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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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님 실제 목소리 들려주시죠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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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름님 실제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네 실제 목소리요 네 네 여름 성숙하시네 아 제가 좀 한성숙합니다 아 그 어린애 목소리는 어떻게 내는건지 그 강좌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목구멍을 조여주세요 아 조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목을 조우면 되나요 손으로? 하하하하하하하하 한번 해봅시다 이수건님부터 어린애 목소리 먼저 내겠습니다 아잠깐잠깐잠깐 여름부터 먼저 듣고요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어린애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수건님 하하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바로 이어서 네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방금 야 이수 어 진흑대님 바로 안녕하세요 저는 진흑대라고 해요 에이 못하시는 내가 한번 해볼게 안녕하세요 푸잉푸잉 그만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구독자 연명맞이 어 완전 애였다 자 오늘 어쨌든 오늘 미니게임 천국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13가지 미니게임을 즐겨볼건데요 일단은 꼴등하시는 분은 내일 어 8일날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정모를 하거든요 그쵸? 예! 안녕? 네 아 뭐가 아니야 꼴등한 사람은 딱밤 딱밤이요? 딱밤 맞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1등하는 사람은 블록을 하나씩 싹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간단하죠? 첫번째 미니게임 돌리겠습니다 1등하면 뭐가 좋아요? 1등하면 뭐가 좋냐고요? 네 안맞습니다 꼴등만 아니면 돼요 꼴등만 알겠습니다 네 첫 라운드는 런닝이라는 게임이에요 몇 라운드까지 있습니까? 몇 라운드 13라운드까지 있습니다 내가 런닝에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등 처음 죽어보시면 되겠네요 런닝에서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거든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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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유노룩 유루스패스 도망가 유루루페스 유루룩패스 USE 귀 늑대 너 혼자웁게 딱 들으켰다 너부터 먼저 죽여주지 안되겠습니다 투명을 써서 상대방을 암살하겠습니다 아버지는! 6개! 오케이! 요구르 탈락! 아 이거 투명이 되는 순간 블럭도 안 없어지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호 저기 데리러 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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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한테 좋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니가 너 아까 초반부터 죽어놓고 으아아아아아 자 자 1라운드 승리죠? 하하하하하하하 자 2라운드는 모루피하기 똥피하기랑 룰은 같습니다 어키도키 자 모루에 맞으면 죽어 한 번에 죽어버렸 왜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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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제가 모루피하기를 정말로 잘하거든요 아 이제 렉 안걸리니까 잘 피할 수 있겠다 진짜요 다 이길 수 있다 이제 진짜요 나 너한테 갈게 안돼요 왔어 왔어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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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떻게 말하세요 아하하하하 어어 아빠 아빠한테 아빠 때리겠다 그러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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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했어 피했어 아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넌 뭐야 난 너 처음 보는 아들이구만 아빠 제 마음을 받아야죠 내 아들은 봉수밖에 없어 아버지 아 죽었어 아 아 아 이수현 탈락 요루 탈락 아 아 이럴수가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아요 자 지위대님이 모루피하기 우승 요로피하기 우승 요로피하기 우승이라니 요로피하기 요로피하기 모루 말고 요로피하기 필요 아 지위대 하나 올려주세요 아 아 좋습니다 까먹을걸 했네 자 3라운드는 등반입니다 자 양털의 아이템이 나오고요 그 아이템을 이용해서 맨 위로 레드스톤 블럭까지 있는대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저기 위까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왜요 자 상대방을 밀쳐서 막 떨구고 방해를 해야겠지 왜요 어 하 글쎄 야 야 이수현 방해하지마 으아 으아 자자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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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 나 눈동이 많이 먹었어 눈동이 많이 먹었어 올라가는 사람이든 내가 눈동이로 그냥 헤드샷을 머리를 맞춰버리겠어 역기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어이 딸이 그런 소리를 하다니 에템 에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딸 네 너 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갔어 집에 맞아야겠어 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럴수가 아버지 왜 넌 뭐야 나 처음 보는 아들이야 너는 나한테 오지마 아유 아버지 같이 갑시다 아버지 아 너같은 나도 둔적 없어 하하 글로 가 아버지 저희 피부색마다 다를 뿐이에요 뭐 피부색 됐어 됐어 먼저 이렇게 평생에 올라가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네 아버지 인생은 혼자 사는겁니다 하 하 오케이 왜 블럭이 자꾸 밀어요 어 어 그건 블럭이 널 싫어해서 그래 하하하하 왜 나 싫어해 솔직하네 블럭이 아 나는 착한데 달아 내려가야지 하도 만 돼요 내려가 하도 만 돼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jump jump 아이템 jump 아이템 써서 오케! 아! 저격수! 아아! 가야지! 하지마 하지마! 야! 됐어 됐어 됐어! 점프 점프! 점프! 됐다 됐다 됐다! 나머지 올라간다! 잠깐만 기다려! 이 멍청이들!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빨리 올라가야 돼! 아! 안돼! 안돼! 제발 제발! 안돼! 지극대! 아! 지극대가 이겨버리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니 지금 꼴등이 근데 공동이 꼴등이라서 요로랑 이수권 자 딱밥맞기야 꼴등은 자 다음게임은 눈치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가위가위 보호 아이템을 가집니다! 그쵸? 네! 가위 보호 아이템을 가지면은 상대방이 주먹을 들고 있으면 보자기를 때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킬수를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버지 저랑 가위가위 보호 자자자자 어! 요로더! 가위 들었어! 어! 뭐야!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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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어어! 야 빨리 나 빨리 뛰어나야돼! 자자자! 아아아아! 나 자꾸 계속 두고있어! 좋았어! 야 이수권 주먹! 이수권 주먹이야! 이수권 주먹! 좋았어! 이겼어! 뭐야! 뭐야! 나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죽었어! 하하하하 요로 꼴등! 자! 이번에는 5라운드 스플리프 라고 여러분들이 아래에 눈블럭이 쌓이는데요 4부로 그 눈을 캐서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면 죽는 게임입니다! 그니까 오래 살아남고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이기면 되겠죠? 그리고 눈블럭을 캐면 아이템이 나와요! 많이 캐는게 좋겠죠? 이럴수가! 많이 캐면 좋겠구만! 으아아아아아! 자 이렇게 떨구는 게임이야 떨구는 게임 많이 캐면 좋다면서요! 이수호는 왜 죽었어? 많이 캐면 좋다면서 밑에꺼 보는데 아하 ㅋㅋㅋ 자 눈 평지는 정확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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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구요! 세 개 세 개! 세 겹이 있고 어둠 아이템을 쓰면 너네가 안 보여 안보이지? 이륨 짐 어, 우승하 따라오야되 itting 시간 있으며 죽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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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죽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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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엥 이러지 마 딸 j 죽아라 짐 ์ 헉 노루야 pén 미안하게만 해본다 왜? 왕리를 물려주실 때가 됐으미다 오오오? 이동쓰며 맨 위로 올라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같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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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이거 내가 원하드3가 아니야 반갑습니다 이런 파란 괴물 이런 지구인이 잘못했습니다 덤벼렴 파도심 오오오 막상막하야 덤벼렴 파도심 나는 25살이지만 넌 느려졌다 넌 아무것도 못하지 아버지! 그만하세요 난 너같은 아들 준적 없다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여 교통상고 이미 세단으로 떠났어 아니 내가 이제 당신 아들이야 알아? 누구 마음대로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유전자를 보냈어 누구 마음대로 절로 안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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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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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빨리 떨어졌어 쟤보다 더 빨리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딸이 응원을 안해서 그렇잖아 아버지가 자주 죽였잖아요 아 맞네 내가 너 죽였지 참 아 미안해 어 야 야 지금 때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냐? 아 좀 받으려 하겠네 여로는 너무 키가 작은 거 아냐? 여로야 키가 너무 작다 여로야 키가 너무 작다 자 다음 게임은요 꼬리 피하기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임은 시작하고서 여러분 뒤에 양이 나와요 그 양이 서로 상대방한테 안 부딪치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절대로 남의 꼬리에 닿으면 안된다 이거군요 네네 자자 여러분들이 뒤에 꼬리가 생겨요 F5 한번 누르고 쟤오오오웨어 아니 진짜 못해 왜 제 꼬리에 밟히면 안된다는 거 왜 안되게 안녕하세요 бо오오 고기 껍 타는 şah 재꼬리도 밟히는데요 아니 했으면 좋게 잰어 딸 рач contained 아하아아 ounce 하하하하 아저씨 좀 하시는데 아저씨 좀 하시는데 역시 나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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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지 가실 때가 됐어요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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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부딪혀야지! 아! 안 부딪혔어 어 이제 좀 가실 때가 됐지 아 좀 막상막하네 좀 요 룬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거야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편안하시게 어 점점 길어지네요 꼬리 아 꼬리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언니랑 결판이 나겠다 꼬리가 길어지면 이제 발목이 잡습니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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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어 내가 이렇게 길게 본 적 없어 어 일루와 일루와 아 네 부네요 부딪혀야지 일루와!! 뭐야 아무시야 으악!! 아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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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악! 이겼다아아악 하악 휘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휴 요루는 키가 점점 작아져? 역시 딸이구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키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빠! 말해 나쁘다고 아.. 나 아빠라고 부르는 줄 알았네?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은 땅 따먹기라는 게임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여러분들의 색깔을 많이 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면 지날수록 하얀 도화지가 여러분들의 색깔로 채워질 거예요 오오오오 많이 칠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자.. 진짜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 게임이에요 어 뭐야 뭐야 어 요로가 나 뺨 때렸어 요로가 뺨 때렸어 어 아버지를 때리다니 야야야 야야야 이수건 넌 이제 오오오오 으악 으아아아아아 어 내 색깔을 칠해야돼 때리려고 하니까 벌 받은거야 저희 옆에 보시면은 240개를 먼저 칠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말해주지만 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땅 따먹기에요! 막아야 됩니다! 흰색말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막아야 됩니다!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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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좋아좋아좋아 나 190개! 190개! 어떤 나쁜놈이 흰색만 밟아! 어떤 나쁜놈이야!!! 흰색, 흰색과 다 친해져, 다 친해져! 어떤 나쁜놈이 흰색만 밟아! 240기를 먼저 채우면 이기는거야 야 이 나쁜 너들아 흰색 밟아 흰색 밟아 흰색 밟아 흰색 밟아 이런거도 밟아야지 야 이 나쁜 너들 흰색 밟아 나쁜 너들아 마이너스가 왜 나와 아 이겼다아 아 이거 좀 마이너스가 됐다고? 너 왜 그게 아마 저 때문일겁니다 아 너 게임 참가 안됐던데? 에 저 튕겼는데 제가 이수건님 계속 밟아댔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총싸움이구요 여러분들에게 권총 하나씩 지급할거에요 그 권총으로 상대방을 쏴서 5킬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근데 죽으면 그 1포인트가 깎입니다 키수가 깎여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 한발 남았다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아 죽었다 자 나 1점 죽으면 깎이니까 살아야되 좋아 절로가 아 매너하자 우리 알겠습니다 갈게요 어! 먼저! 먼저! 내가! 아, 잠깐만! 아잇! 이제 깎겠다. 아버지, 안 되지. 내가 너를 쫓아가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위에 있는 사람 누구인가? 아니! 아니, 딸 아니야? 저기 위에서. 아니요! 나무 위에서 아주 압섭하게 아주 그냥.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뒤에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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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수가! 잠깐만, 주님 때가 3점이야. 주님 때! 주님 때를 막아! 요루야? 응! 됐으면 좋겠어! 요루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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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에헤헤! 이승호! 잘 있음! 에헤헤! 요루야, 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지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주님 때를! 안돼! 안돼! 땡기! 어! 어, 잠깐만. 요루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하나씩 주자. 어? 우리 사이좋게 게임하자. 야, 주님 때 우리 하나씩 주자. 저한테. 아, 그러면 그냥 주는 건 좀 그러니까. 어, 애교를 보자, 이거야? 아, 애교 한 번 보자. 아, 그래. 애교 한 번 보자. 아, 그래. 애교 한 번 보자. 아, 그러니까 하나 줄게, 그러면. 우리 양털 하나씩 줄게. 어? 애교 하나 보여주면 내가 두 개, 두 개 얻는 건데? 어. 어, 이승호 이길 수 있어. 이승호 두 번 이겼잖아, 두 번. 어, 어. 어. 어, 어. 하기 싫다, 이거야? 아, 이거 아니죠, 당연히. 어, 아무거나 해. 그냥 아무거나. 그럼 그냥 거주, 준다는 거야. 띠옥? 거주 줄게, 어. 아니, 대충 한 2초는 넘겨야 돼. 야, 주자. 야, 뒤로 가. 요루야, 잘 봤어. 게임 시작하죠? 아, 뭐야. 아, 저는 줄만이 없는 걸요? 나 못 살아. 아, 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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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끼. 됐어, 그러면. 요루가. 요루가. 요, 요루가 이 수건을 그냥 이겨버렸잖아. 야, 너 일차 성징이구나? 아, 이러면 불공평하니까. 우리가 주니 때 거를 얘한테 하나 주자 네? 어? 맞죠 그게? 네? 이렇게 나만 작아진 기분인걸? 아니야 아니야 자기만 손해봤어 아 지구인들 빠른데 성장 자 이번 총싸움 했고요 폭탄 피하기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여러분이 폭탄을 지니게 돼요 그 폭탄을 시간초 안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터지면 되는 게임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하네요 여러분들의 폭탄은 지니게 돼요 안 냈으면 좋겠어 아 나 폭탄 맨이야 폭탄 맨 가져가 얘들아 내 폭탄 가져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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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지 마세요 아 나 4초 남았어 저기요 아버지 왕이 안돼 안돼 아 터졌다 나 또야 니스건 니스건 안돼 어 야구로지로 도망간라 아버지 한번만 안다 보자 으하하하하하 아니 어 우리 야 우리 붙어있지 그럼 좋습니다 으어어어 으아아아아아아 페베 아 야 준비대님 네 하나 가져가세요 아까 이수곤 준거 네? 아야야야야야 합시다 자 그 다음 게임은 폭탄 피하긴 했고 이번 양털찾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손에 색깔의 양털을 어 가지고 있게 돼요 손에 들고 있는 걸 들고 있는 색깔에 맞춰서 바닥에 위로 딱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시력이 너무 좋아서 이게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자 파란색깔이죠 파란색깔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아 뭐야 진짜 못해 보라색깔 자 오케이 좋아 흰색깔 흰색깔 됐다 잘한다 잘한다 회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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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야 갈색깔 똥색깔 똥색깔 자 좋고 자 빨강색빨간색 으악 한낮었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이다 초록색 초록색초록색 진짜 초록색 초록색초록색 파란색파란색 파란색파란색 핑크색깔이야 응 내 색깔 오케이 보라색 뭐야 진짜 쉬쉬해 이게 뭡니까 너무 못하십니다 이게 내가 이거 내가 줄 거 그냥 야 요라 하나 줄게 내가 가져가 불쌍해 준다 이러면 진흙대랑 꼴등이네 공룡 꼴등 요라야 안 아프게 때려줄게 걱정하지마 우리 진흙대를 꼴등으로 만들겠어 나는 좋았어 아버지 왜 가슴 교육을 그렇게 시키세요 그 다음 게임은 카트타기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초 안에 카트가 생겨요 근데 카트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탈락하는 게임이에요 하늘 위에서 세 개만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잘합니다 카트를 빨리 타냐 누가 더 빨리 타냐 자 자 카트가 떨어지거든 5 4 3 뭐있지? 뭐있지? 떨어진다 나와라 어 뭐야 나 안탔어 뭐야 나 왜 죽었어? 오시오 순식간에 아니 한번만 봐주세요 노략자야 한번만 모르자 노략자야 한번만 몰라 노약자야 아 이거 렉 걸렸네요 아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아 렉이 걸렸어요 진짜로 아 진짜 어쩔수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제가 왜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렉 때문에 그랬어요 요맨님이 죽을리가 없죠 어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수관님 다시한번 합시다 다시한번 재미를 위해 재미를 모아봅시다 딱밤 한 번이 뭐 힘들겠습니까 재미를 위해서 하는거지 어어 빨리 타고 나 탔다 아 요리야 잠깐만 요리야 아하하하하하하 야 여기 여기 어 야 여기 곰돌이 있네 곰돌이 있네 곰돌이 있네 곰돌이가 어딨어 곰돌이가 어딨어 곰돌이 다리랑 나랑 1대1 곰돌이 있잖아 어 어 어 어 어 흐붓이 타 흐붓이 다리가 아파 타 타 아하하하 타 타 타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세 번을 봐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러면 내가 자 요리님이 그럼 이제 주인태님 꼴등이시죠 반세 반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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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게임은 신호등 블럭 신호등 신호등 어떤 소리가 되냐면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그 후에 없어집니다 블럭이 타임에 맞춰서 잘 피하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 피 터지게 싸우면 됩니다 네 초록색이잖아요 아래가 그 다음에 노랑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없어집니다 때리지 말자 우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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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끼리니까 싸우지 말자 때리지 말자 평화의 비둘기를 도약합시다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때리지 말자 때리지 말자 우리 아이고 치매가 드셨네 아이고 요로야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이걸 사보세요 때리지 말자 우리 왜이래 다름이 아니라 좀 사보라고 아 우리 서로 오래 버티기 때리지 말고 오래 버티기 내 아버지 이수근 씨 아 그럽시다 이러지 맙시다 누가 때렸어 너야 누구야 요로로에요 요로로 아빠를 때려 페륜이야 페륜 저 안 때렸어요 요로야 재밌는 건 너만 해 나도 같이 해보자 진짜 때리지마 죽을거야 진짜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요로야 끝에서 달리면 어떡해 그래 하지마 하지말라고 이메 탈락 요로야 드디어 아버지를 처리했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이수근과 진흙대와 요로로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점점 그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저녁 이메 탈락 이메 탈락 이메 탈락 이메 탈락 이수근 선수 오 요로야 잠깐만 여로야 잠시만 요로가 이겼어 요로가 이겼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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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가 1등이야 이메 홀 기분좋아 홀 야 잠깐만 이거 위기인데 위기인데? 잠깐만 야 이러면 안되지 저 저기 기분좋아 야 이러면 안되지 자 하나만 저기요? 저기요 지구인분들? 아 싫습니다 여기요? 하라는거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게임인데요 다음 게임은 저기요? 마지막 라운드고요 마지막 라운드 게임은 경마란 게임입니다 말을 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타고 부스를 쓴 다음에 결승력까지 먼저 골인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게임이에요 좋습니다 네 절대 질 수 없다 자 경 자 제가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지켜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경마가 근데 왜 말이 없죠? 아 말이 이제 줄겁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부스를 쓸 수 있어요? 누가 운영 빨리 가냐? 절대 질 수 없다 자 요르르 떨어졌죠? 안 됐어 자자자 나 작단 안친다 이제 작단 안친다 나도 으아아아 방송에 재밌다 이 모른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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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야 같이 가자 아버지 한번만 조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만 아니면 돼 안돼 당신만 아니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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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추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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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추월했죠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기완이 형 안녕히 계세요 기완이 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아빠 누가 이렇게 나한테 순진하게 부르냐 아버지 아빠 잠깐만 잠깐만 멈춰줘요 진짜 아 잘했어요 으아아아 저 먼저 올라갑니다 저기요 제발요 자 다시 띠리입니다 나머지 간다 일생의 소원입니다 아 야 그럼 좀 기다려줄께 한 한 1분만 아 나 왜 거꾸로 가고 있어 나 좀 기다려줄께 얘들아 여기 거의 결승점인데 기회를 좀 주지 나 거꾸로 가고 있었어 안 돼 떨어졌어 안 돼 떨어졌어 왜 너랑 나랑 똑같이 하냐 언제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천국의 계단이야 꼬리지점이 보인다 어 지금 때 선수 지금 급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인기민 1등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좀 김밥감 넘치게 주인님 딸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재미로여서 나는 단지 나는 방송에 재미로여서였던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 그럼 공동 꼴등이 3명이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요리님이 어쩔 수 없이 한판을 더 해야 됩니다 요리님이 아 아니요 아니요 내 따요 어떤 게임을 하시겠어요 요리님이 고르세요 1등이니까 저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안전하게 그거 잘하시는거 하세요 잘하시는거 양털찾기 할까? 색깔찾기 양털찾기 합시다 아 양털찾기 색깔찾기 갈게요 좋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로 갈거에요 다큐멘터리 봐주지 맙시다 절대로 전 야 웃음기 쫙 빼 네 자 노란색깔 찾아야죠 아버지가 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진짜 우리 이제 전쟁뿐이야 좋았어 자 파란색깔 찾았고 초록색초록색초록색초록색 한 번만 죽어 죽여놔 젊은이 젊은이 노약자 양보가 필요하다네 뻔하지만 곤란하다네 나도 노약자다네 노약자 노약자였어 자 요리와 이수건이 1대1을 배칩니다 어 요리가 한번 더 이기면 독보적인 1등이고요 이수건씨가 이기되면 꼴등을 다 줄이죠 나 나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 핑크색깔 젊은이 이건 실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네 안되야 저희대님 나락해서요 젊은이 잘려죽이나 오우오우 박성막하의 대결 점점 빨라집니다 요리님이 양태체끼기 게임의 우승자입니다 저 늦게 떨어졌네요 아 이러면 또 또한번 더 해야 돼 꼴등이 안정해졌잖아 지금 어 요리님 뭐하실래요 1등이시니까 아 그러면 없어여 뭐로 피하기 어 저기 폭탄합시다 폭탄 아 그거 말고 카트타기에요 아까 타는거 그래요? 오케이 1등이시니까 카트타기 오케이? 카트타기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아이 젊은이 이게 여기 노약자석이 있는거 같은데 아이 노약자석이 어딨나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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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노약자석이라네 뒤에 잘 있으라고 이거 한번만 열어 내려옷 야명픽공주있어 오케이 젊은이 때 하나 좋았어 노약자 만주시잖아 오 오 오 오 오 안 돼 아 이거 아오 엄마 노약자석이라네 제발 얘들아 한번만 내려줘 제발 아 내렸는데 못 보시길래 자 또 1대의 상황 저 저기있죠 저기있죠 누가 먼저 살것인가 아아아아아아아아 텍그만 내려주세요 노약자석이야!! 아 내가 요르니한테 1등내서 제가 다리를 닫잖아 노약자석이여!! 아 아깝다 자 이러면은 준흥대님하고 저하고 꼴등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주.. 어 요르님도 골라주세요 1등이시니까 음.. 그럼요 이번에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 아아 쓰읍 아저씨 잘 해봅시다 아저씨 폭탄 피하기인가요? 폭탄 피하기 폭탄 피하기 폭탄 피하기 맞네 상대방한테 넘기는거 하..이거 어려울거 같은데 질수없어요 하..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자 모두 모두모두 어어어 아 우리야 우리끼리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을때 죽을때 폭탄 죽을때 죽을때 폭탄 죽을때 폭탄 죽을때 폭탄 죽을때 폭탄 죽을때 폭탄 아저씨 놀자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오케오케오케 이수은 나 한번 봐줘 룰루룰루 죽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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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꼴등은 질의때님이 되셨네요 안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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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 아저씨 자 질의때님이 꼴등이십니다 자 질의때님은 내일 저희가 실제로 만나거든요 정보를 하는데 질의때님은 딱밤 맞는거 영상 올릴게요 저희가 안돼 오케이 들어오자마자 딱밤이라니 실제로 제가 딱밤 때리는거 영상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멤버 들어오자마자 딱밤이라니 난 죽었어 으아앜 으아앜 자 하하하하 어디가 어디가 멘탈을 잃어먹었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니게임 실제로 딱밤 맞기 내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질의때님이 꼴등을 했구요 저희도 좀 오랜만에 재미나게 플레이 했던것 같네요 요즘에 맨날 산것만 찍어가지고 이런게임을 안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 생방송하니까 재밌네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인사 한마디하고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유로님 안녕하세요 게임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었어요 누가 제일 못했던것 같아요? 저는요 제독댄님 이곳에 있기 때문에 독댄님이 제일 못했던것 같아요 좋네요 그만해 난 패배자가 아니야 나한테 버리지마 자 그럼 이승호님 이승호님 오랜만에 생방송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이게 오랜만에 생방송하니까 굉장히 텐션이 많이 오르고 굉장히 재밌었던것 같네요 재밌었다? 오늘 누가 제일 못했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옛날에 게임을 잘하기로 인해서 취릉대씨가 갑자기 이렇게 플레이를 못하면서 하하하하 아 휴대님은 오늘 꼴등하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꼴등했어도 정말 보람차고 재밌는게임이 아니었나 오랜만에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게임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니게임 재미나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는 이만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